안녕하세요 박세준입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영상을 찍을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일단 이런 텐션으로 영상을 찍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저는 이렇게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뮤지션 마켓이라는 악기 판매 사이트의 관계자분께서 저에게 광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콩기타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신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뮤지션 마켓이 어떤 곳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뮤지션 마켓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악기 전문 몰입니다 그래서 신품악기 리퍼악기 그래서 여러가지 악기를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리퍼악기가 뭐냐면은 저희 악기를 다 구매했을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이 된 악기들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악기 연주회는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든 상태의 악기들을 리퍼악기라고 합니다 리퍼악기를 받으셔도 진짜 외관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면 모르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품악기보다 더 싸구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기타를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퍼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트를 구매하실 때 할인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팍스의 오늘 제 유튜브 네임이죠 P-A-R-S-A-E-O-W-N-E-R 를 입력하시면 신품악기는 10% 그리고 리퍼악기는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에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뮤지션 마크에서 저에게 기타 한 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악기인데요 제가 배송 받고 나서 테스트 딱 한 번만 해봤습니다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모델이고요 이 악기는 리퍼악기가 아닌 신품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타를 국자분들에게 진정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오예 이제 이거는 브리티시라는 회사의 행기타입니다 그리고 여기 픽업도 있어서 여기 앰프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여 양식이 있습니다 참여 양식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박세주인 이 네 글자로 사행시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이메일 당첨됐으면 저에게 저랑 연락을 주고받을 이메일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한 개정으로 두 개 하는 거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인이나 측근을 뽑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분을 뽑아서 세 분을 제비복기를 돌리겠습니다 이 세 분을 뽑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댓글에 좋아요가 가장 많은 분의 댓글을 첫 번째 분으로 뽑겠습니다 친구나 가족 뭐 아무한색 걸려서 내 댓글에 따봉도 눌러줘 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봉이 제일 많은 분 일단 그분 한 분을 뽑게 될 거고요 만약에 동표가 나오면은 그 두 분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저와 그리고 제 영상 도움 주시는 분들이 감명 깊게 본 딱 그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입니다 공표가 나올 시에는 네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뽑히면은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영상 주작 없이 바로 뽑기 해가지고 순서를 1,2,3,4 매기했습니다 그래서 맥인 상태에서 1번부터 연락을 드려서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된 행위를 보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시에는 바로 이제 대체자 2등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십만원 하는 통기타를 드리는 이벤트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고 양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기간은 이번 주 일요일 11시 59분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5일 월요일이죠 7월 5일이 되는 순간 마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 통기타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통기타를 받자마자 아싸 돈 생겼다 이러면서 저기 당근시장에다 팔아버리고 저기 중고월드에다 팔아버리고 이러신 분들 리셀을 하실 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방지하기 위해 손을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이 기타에다가 사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뒷면에다가 제 박세주인 사인을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하고 박세주인까지 적었습니다 박세주인 시그네처 기타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제가 내고요 그리고 이 악기를 받은 상태 박스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는 정말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광고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광고예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성공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기타를 좀 뿌릴 수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 더 더 노력하는 박세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슈스